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르시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이제 겨우 4분의 1밖에 담지 않은 2020년과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2021년엔 과연 어떤 기대작들이 한국어를 지원하며 발매되는지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는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은 수많은 예정작들 중에서도 가장 기대가 되는 타이틀 탑10을 준비해봤습니다 참고로 11월 발매 예정작은 오른쪽 상단 위에 링크를 시청해주시길 바라구요 그럼 앞으로 다가올 2020년의 마지막과 2021년엔 과연 어떤 게임들이 한국어를 지원하며 발매되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타이틀은 바로 지난 7월 닌다 미니에서 공개되며 많은 팬들의 환호를 받았던 라이자 야틀리의 어둠의 여왕과 비밀의 은신처의 우석자 라이자 야틀리의 2 잃어버린 정성과 비밀의 요정입니다 본 작품은 전작으로부터 3년 후의 여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플레이어는 고향섬을 나와 도시로 향한 라이자를 주인공으로 하나의 불가사이야 의뢰를 맡게 되며 그 계기로 인해 최고의 유적의 감춰진 비밀에 다가가는 대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플레이어는 연금술 RPG라는 장르에 걸맞게 각종 소재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거나 이미 완성된 아이템들을 한 번 더 조합하여 더욱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아이템들과 스킬들은 마모를 퇴치하는 전투 시스템에서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틀리에 시리즈의 초인기 캐릭터 라이자와 함께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라이자의 아틀리에 2 잃어버린 정성과 비밀의 요정은 오는 12월 3일 정식 발매될 예정입니다 2019 E3에서 갓즈 앤 몬스터즈라는 이름으로 공개되고 제작사에 가진 사정으로 인해 발매가 연기된 이후 이모털 피닉스 라이징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유비소프트의 새로운 신작의 출시를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본 작품은 마치 닌텐도의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 연상되는 비주얼로 공개 초기부터 유비의 숨결 혹은 그리스 로마의 숨결 등 다양한 별명이 붙은 3인칭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인데요 이곳에서 플레이어는 난파선을 타고 황금섬에 도착한 그리스의 전사 피닉스가 되어 올림포스의 신 헤르메스를 만나 피닉스만이 그리스의 신들을 구할 수 있다는 그의 예언에 따라 키클롭스, 미노타우루스, 메두사 등 그리스 로마 신에 등장하는 다양한 거대 괴물들과 맞서는 모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플레이어는 자신만의 캐릭터를 직접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음은 물론 맵 곳곳에 있는 전술의 무기와 특별한 장비를 획득하고 신의 축복으로 신비한 능력을 얻는 등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속도감 있는 근접 전투는 물론 공중 액션까지 즐길 수 있는 유비소프트의 새로운 신작 이모티 알피니스 라이징은 오는 12월 3일 정식 발매될 예정입니다 TPS 게임이자 SF 하드코어 액션 RPG라는 장르로 총을 쏘는 다클소리라는 편과 함께 스팀평가 매우 긍정적을 달성했던 랩런트 프롬디 애쉬즈 이것에 프리콜을 그리는 크로노스 비포더워 애쉬즈와 탑 플랫폼과 함께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본 작품은 어드벤처와 RPG 요소를 갖추고 거대한 악으로부터 고향을 구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영웅의 이야기를 연대순으로 기록한 작품인데요 본작에서 플레이어는 미지의 미로에서 다양한 무기와 능력 그리고 파워를 활용한 깊이 있는 전투를 펼칠 수 있으며 이때 플레이어가 사망하게 되면 본 작품만의 독특한 시스템인 노화 시스템이 발동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본 시스템은 플레이어가 한 번씩 죽을 때마다 캐릭터의 나이가 1년씩 증가하는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덕분에 캐릭터의 외관은 물론 캐릭터의 역량에 따라 캐릭터의 능력이 변화하게 되며 이에 따라 플레이어는 보다 새로운 모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 작품은 앞서 2016년 VR 액션 어드벤처로 출시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논 VR로 제작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당시 많은 유저들에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인 만큼 이번 이식작 역시 매우 기대되는 작품인데요 스팀의 경우 음성까지 한국어를 시연하며 12월 2일 출시 예정이지만 콘솔의 경우 12월 중 발매 예정으로 자세한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인칭 호러게임으로 발매 당시 스팀평가 매우 긍정적을 달성하며 많은 게이머들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았던 리틀 나이트메어가 3년 만에 공식 후속작인 리틀 나이트메어 2를 출시합니다 본작에서 플레이어는 일그러진 세계에 갇힌 소년이자 새로운 주인공인 모노를 플레이하며 전작의 주인공인 식스가 조력자로 등장하여 동행하게 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플레이어는 식스와 함께 협력하여 퍼즐을 풀고 세계의 암울한 비밀들을 발견하고 사냥꾼과 무시무시하고도 괴물 같은 주민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과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전작의 과거를 배경으로 하는 프리콜인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들이 아주 강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본작의 전작 또한 닌텐도 스위치에서 공식 한국어를 지원하니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미리 플레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악몽과 같은 이야기를 피해 살아남아야 하는 게임 리틀 나이트메어 2는 오는 2021년 2월 10일 정식 발매될 예정입니다 고양이 마리오와 더블 마리오 등의 다양한 파워업 캐릭터를 선보이며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위우의 슈퍼마리오 3D볼드가 업스켈링을 거친 FHD 해상도로 지원하며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본작품은 무려 7년 전인 2013년 발매되었던 위우의 작품을 앞서 소개한 대로 한 번에 업스케일링을 거친 후 닌텐도 스위치로 이식 발매되는 작품인데요 본작품은 본작보다 더욱 친숙할 3DS의 슈퍼마리오 3D 랜드의 정식 후속작인 것이 특징으로 덕분에 상당 부분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지만 3D 랜드에 비해 훨씬 다양한 월드와 다채로운 게임 플레이 그리고 4인 동시 멀티플레이를 지원하여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피치공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특히나 새롭게 이식되는 이번 작에선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통해 멀리 있는 친구와 함께 코스를 즐길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이번 이식작에선 이속 증가부터 고양이 마리오의 벽타기 시간 증가 자이로 조작 대응 등 많은 부분에서 전편보다 훨씬 개선된 조작성을 제공하고 카메라의 움직임이 거의 없던 기존 버전과는 다르게 카메라의 각도와 높낮이를 더욱 다양하게 조작할 수 있음으로써 게임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추가로 이번 이식장에선 퓨리월드라는 새로운 게임이 추가되는데요 공개된 영상으로 보자면 비바람과 번개가 치고 가시로 둘러싸인 구조물이 보이는 등 단순 퓨리의 뜻이 분노와 경로를 뜻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쿠파의 분노라는 것인데 과연 어떤 콘텐츠가 등장할지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퓨리월드의 추가정부는 추후 공개될 정부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라고 하네요 업스케일링과 함께 더욱 개선된 편의성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해 발매되는 슈퍼마리오 3D월드 플러스 퓨리월드는 2021년 2월 12일 정식 발매될 예정입니다 바란 왔더 월드 それは 아なた가人生의 기로に立った時 訪れる 아なた가人生의 기로に立った時 이곳에서 주인공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미군 같은 구조와 다양한 트릭이 배치된 총 12개의 스테이지를 모험하게 되며 이 모험 속에서 80개가 넘는 코스튼들을 수집하고 각 코스튼별로 특별한 액션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를 통해 플레이어는 아주 다양한 액션 어드벤처를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화려한 뮤지컬 무대를 모티브로 한 원더 액션 게임 밸런 언더월드는 오는 2021년 3월 26일 정식 발매될 예정입니다 현재 확정 공개된 닌텐도 스위치의 기대작이라면 당연 토브로 꼽히는 작품이죠 바로 몬스터 헌터 월드의 뒤를 이을 모넌 시리즈의 최신작인 몬스터 헌터 라이즈입니다 본 작품은 앞서 소개한 대로 모넌 시리즈의 최신작이자 휴대용 모넌 시리즈의 최신작이기도 한 작품인데요 닌텐도 스위치의 최대 장점인 게임기의 휴대성을 살려 언제 어디서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모넌이라는 주제로 제작하였으며 게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몬스터 헌터 포터블 서드처럼 동양풍을 보이거나 거점과 헌터는 닌자를 연상케 하고 몬스터 환경생물은 요괴 모티브가 채용되는 등 바로 전작인 월드 안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몬스터 헌터 시리즈에서 플레이어는 하나의 큰 스토리를 따라 메인 퀘이스트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총 14개의 무기 중 마음에 드는 무기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헌터 레벨에 따른 새로운 강화를 해금하고 이에 필요한 강화 소재를 파밍하여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는 등 메인 퀘이스트와 소재 파밍이 적절히 어우러진 헌팅 액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이번 몬스터 헌터 라이즈는 기존의 모넌 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동반자 가루쿠를 추가하고 밧줄 벌레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이를 이용해 고지대 등으로 이동하거나 이를 이용한 다채로운 액션을 즐길 수 있는 등 상당 부분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외에도 기존 시리즈와 달리 헌터가 직접 말을 하거나 액션 중에 기압 소리를 내는 등 지금까지의 모넌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종 새로운 요소들과 함께 오직 닌텐도 시즈로 발매되는 이번 몬스터 헌터 라이즈는 오는 2021년 3월 26일 정식 발매될 예정입니다 1920년대 범죄의 도시를 배경으로 자신만의 갱단을 조직하고 정상을 차지하기 위해 어두운 거래와 협박 등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각종 범죄는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등 뒷세계를 지배하는 게임 엠파이 오브 신이 탑 플랫폼과 함께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본 작품은 하나의 범죄 조직을 정상에 올리기 위한 활동을 하는 범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14명의 보스 중 한 명을 선택하여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게임 속에서 플레이어는 무자비한 범죄가 판치는 시카고를 지배하기 위해 충성스러운 갱단과 팀을 꾸리고 주름을 맺은 카지노와 같은 돈보리 수단을 선택하여 자신만의 범죄 제국을 건설하고 라이벌의 영역을 빼앗거나 새로운 갱들을 고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의 정보를 캐고 살인청법자부터 무면허 의사까지 유능한 인재들을 스카우트하고 눈속임을 위해 경찰에게 뇌물을 주거나 협박, 유혹, 위협, 심지어 살해를 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라이벌 조직과의 대립에선 턴제 전략 게임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를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거나 보호하고 다른 조직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1920년대 금주법으로 악이 빛을 내던 폭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범죄 시뮬레이션 게임 엠파이어 오브 신은 오는 2021년 1월 12일 정식 발매될 예정입니다 몬스터 헌터 시리즈의 외전이자 최초의 RPG 작품으로 탄생한 몬스터 헌터 스토리즈가 후속작인 몬스터 헌터 스토리즈 2로 다시 한번 출시됩니다 이번 작품은 세상의 모든 리오리엘수가 떠나버린 세상을 배경으로 플레이어든 몬스터와 인연을 맺고 몬스터를 키우며 함께 공존하는 몬스터 라이더가 되는 작품인데요 이처럼 몬스터 헌터 스토리즈는 모넌 시리즈의 세계관을 공유하지만 일반적인 모넌 시리즈처럼 몬스터를 사냥하는 것이 아닌 몬스터를 키우고 타고 다니는 라이더라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발매 당시 꽤나 큰 호평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이에 더불어 전투 시스템에서는 턴제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기존 작가는 전혀 다른 배틀 시스템을 보여주었으며 단순 배틀 시스템이 턴제 라는 것 외에도 몬스터의 알을 직접 부화시켜 동료로 만드는 점 등이 기존 몬스터 시리즈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두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러한 요소들 덕분에 3DS 때나 지금이나 어째 포켓몬스터와 비교하여 게임프리크는 보고 반성 좀 해라 라는 이야기와 함께 상대적 구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새로운 신작은 또 얼마나 새롭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지 매우 기대되는 작품이네요 보다 자세하고 새로운 내용은 추후에 한 번 더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 이번 몬스터헌터 스토리즈 2는 2021년 여름 발매 예정으로 정확한 출시일은 미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로 고화력 총기류와 함께 훌륭한 대화수단을 들고 각종 악마들을 찢어벨기는 하이퍼 FPS 게임 둠 이터널입니다 본 작품은 앞서 소개한 대로 악마들을 상대하는 하이퍼 FPS 게임으로 다양한 총기류와 함께 근접 무기들을 이용하여 빠르고 화끈한 액션은 즐길 수 있는 작품인데요 타 플랫폼에선 이번 3월 동물의 숲과 함께 먼저 발매되었던 게임으로 각종 매체에서 90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받으며 굉장한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둠 이터널은 그저 고화력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어느정도는 클리어가 가능했던 전작과 달리 게임에 등장하는 상해 악마들마다 전부 다른 약점 포인트를 공략해야 함은 물론 등장하는 악마들 대비 현저히 낮은 탄약으로 인해 악마들의 약점 공략과 동시에 탄약 수급을 위해 맵을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상당히 빠른 액션을 요구하고 그 덕분에 쉴 틈 없이 화끈하고 호쾌한 액션을 즐길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로 자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스위치로 발매 예정인 둠 이터널은 아직까지 정확한 발매일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 와중 얼마전 본작의 프로듀서가 한 매체의 토브에서 곧 둠 이터널의 스위치판에 발매일이 공개될 것이며 둠 이터널의 스위치판은 매우 가까우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과연 둠 이터널은 연대 발매가 될 것인지 혹은 2021년인 내년으로 미루어질 것인지 그 새로운 소식이 매우 기대가 되네요 둠 이터널 관련해서 제 채널에도 꽤 많은 분들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소식이 전해진다면 최대한 빠르게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요 우리 함께 기다려 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의 마지막부터 곧 다가올 2021년까지 닌텐도 스위치에서 한국어를 지원하며 발매될 게임 중 가장 기대되는 초기대작 탑10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리스트 중에서 마음에 드는 타이틀은 있으셨나요 저는 역시나 몬스터헌터 라이즈와 스토리즈를 단연 1순위로 뽑고요 그 다음은 슈퍼마리오 3D월드도 기다려지고 또 리틀 나이트 메어 2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정말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작품들 뿐인데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작품들이 가장 맘에 들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신가요 모두들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저는 지금까지 코리수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과 직접 게임을 풀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